박은영 아나운서 내 인생의 화양영아 야 먼저 입장해 네 되게 저희 박은영 아나운서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먼저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이어서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하실까요? 아 도착이 오기서 그냥 인터벨이 어디 가세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4년동안 하셨는데 아쉽게 되셨지만 네 오늘 또 어떤 준비 하셨어요? 오늘 연예대상 준비하신 거 없어요? 오늘 오프닝무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무대입니까? 자리꾼 달렸어요 자리꾼 달렸어? 잘하셨네요 지난 시간에 오늘 수상 뭔가 좀 올라오셨어요 지금 최고수 네 쇼브락 최고수상 연예가 중개 나와있는 거에요? 네 저 아직 안 짜고 있어요 네 어떻게 수상 느낌 있으세요? 아 난 계속할 줄 몰랐어요 진짜 뭐 수상이요? 아무 하여튼 참석하는 거 연예가 중개가 좋으세요? 우리 동네 예찬욱이 좋으세요? 당연히 연예가 중개가 좋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2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저희 KBS 아나운서실 친구들인데요 어우 그렇죠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의아한 지금 그럼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등한 아나운서 정규현 아나운서 이슬기한 아나운서 정당한 아나운서 네 먼저 가운데 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부탁드릴게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서울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 여기 정면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포즈 어우 배우네 어우 배우 와 네 네 이어서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노출해도 되나요? 네 네 이어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흣 동안 예능팀 분들께서 저희 KBS에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많이 빛내주셨잖아요 저희 임직원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축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직원을 대표해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야심하게 지금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격식을 떨쳐버리고 저희도 아주 신나게 한번 놀아보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지금 이렇게 높은 네 하이힐을 탑승한 기적이 처음이라서요 네 저희 연습을 계속 하나 왔거든요 축하 공연 그래서 진짜 열심히 숨이 계속 찬 상태예요 제가 또 중약차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듭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진짜 네 이승씨 신인상 올라왔는데 기대하시나요? 상인 기대 안 하고 있는데요 주신다면 감사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KF 콘서트님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정말 정당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지금 비태평 보이셨어야 되는데 먼저 정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렬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네 네 이어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류노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있습니까? 우리 안에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못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좋은 길을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떨리고 재밌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네 뭐 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여러분 Campus 정태욱씨 옆에 어우 외부기예요.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포즈 뭐 없으니까 포즈요. 준비하시고 포즈요. 하나 둘. 그쪽 했다. 김영희씨 엄마한테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 김영희씨는 해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앙대 한번 해주세요. 앙대요. 감사합니다. 아우 정태욱씨 잘해주셔야죠. 아우 정태욱씨 잘해주셔야죠. 아 김기륜씨 지금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무슨 컨셉이요? 네. 이쁜 몸매가 예쁘신 분을 모시고 오십니다. 또 네. 아름다운 분 모시고 오십니다. 진짜 뒤태이 아우 장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머. 네. 먼저 네. 정면 부탁드리구요. 네. 이어서 왼. 네. 왼쪽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하나 둘 셋. 이게 진짜 어디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면이요? 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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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팀. 네. 에드카펠 위로운 단상으로 올라오신 방사하겠습니다.